벽산도 건설주죠. 벽산도 건설주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전일보다 361%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많이 터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벽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건설 정책주가 또 어느 정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당일 체결 상세를 보면서 오늘 세력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천만 원 그다음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이하 여기는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은 개인 투자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들의 매도와 매수가 거의 많잖아요. 비등비등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단타 관심 종목으로 좀 뒀다가 어느 정도 매수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1억 그다음에 5억 넘어가게 되면 매수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손들은 아직은 털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현재 이슈가 좀 붙어준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가 좀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조금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수량이 일단 5억 이하로 봤을 때는 훨씬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도 수량이 0이죠. 그다음에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수량이 11만 5천 매수 수량이 47만이니까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가능성. 그다음에 체계로 봤을 때 보통은 2시 반 정도죠. 2시 반이 넘어가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조금 개부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한다면 이 종목도 아침에 거래량 나왔고 마지막에 3시 넘어서 거래량이 또 많이 털어줬죠. 그러니까 오전에 거래량도 많이 털어줬지만 오후에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많이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내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좀 같이 봐봤고 그럼 이 벽산이라는 종목도 재무제표를 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 벽산이라는 종목, 건축 자재 관련된 종목이고 현재 재무상태를 봤을 때는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2019년도 12월에는 4,300억, 그런데 2020년 12월에는 4,442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매출 원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회사가. 적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회사가 건실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비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2월에는 마이너스 17억인데 2020년도 12월에는 13억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 정도의 수익을 또 봤다.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19억 정도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산이라는 종목을 일단 재무제표성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가 펀더멘탈 쪽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항상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분석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벽산이라는 종목을 같이 일봉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벽산. 지금 거래 대금이 오늘 언제 얼마나 터졌냐면 312억 정도가 털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천천히 말라 있다가 오늘 갑자기 좀 터져졌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시세의 초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 시세의 초입.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도 뭐하는 상태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삼각수렴 형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벽산이라는 종목은 오늘 5.3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일단 일봉상 단기 매물대가 현재 지금 4,690원이에요. 4,690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약에 뚫어주고 시가가 그 위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끌어올릴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위에 지금 여기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5,000원. 5,000원 라운드 피규어를 조금 강하게 뚫어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전에 이제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나서 거의 단기간에 한 50%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끼가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렇죠? 주포에 성격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정책 관련주 기반으로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요거 트레이딩 비교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본 종목이 이제 벽산이죠. 벽산. 요것도 레인지. 레인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추세선 있죠. 제가 이어놓은데. 여기를 지금 이제 막 뚫었어요. 막 뚫었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나온 시점에 6월 28일 13시 45분이니까 어제죠. 자 어제. 어제랑 엊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우상향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한 번 누를 수가 있어요. 눌러서. 이 전고점 부분이 얼마 정도면 4,385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 눌렀다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시작할지는 제가 보기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현재로서는 많이 보인다. 이 벽산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일단 일봉상. 일봉상의 이격도 굉장히 지금 좁아든 상태죠. 일봉상의 이격이 좁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세 분출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벽산. 벽산 받고 방금 전에 봤던 이와 공용도 받지만 똑같은 건설주잖아요. 근데 나름 정책 관련주로 좀 엮어서 같이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 자 그다음에 세 번.